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결승 사전 미션은 종합 실탄 사격입니다. 종합 실탄 사격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2라운드는 소총 기동사격. 부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는 기동사격. 배에서도 기동사격도 하고 건물에서도 저희 사격장에서 기동사격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움직이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다 이겨. 뭘 해도. 생각하지 않잖아. 유니티만큼 총을 많이 쏘는 부대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베네핏 꼭 따자. 무조건. 우리 아무도 못 땄으니까. 꼭 따는 걸로? 오늘은 꼭 따는 걸로. 여태까지의 베네핏은 격투나. 그런 종류가 좀 많았었는데. 사격만큼은 절대 누구한테 양보하지 못한다. 이 베네핏만큼은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종합 실탄 사격 2라운드. 소총 기동 사격을 시작합니다. 유니티 대표 사수. 입장. 유니티는 김명재, 고민철. 유니티 대표 사수. 사로로 입장해 주십시오. 가보자. 잘하자. 아쉽다. 유니티 사수. 활착해라. 유니티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준비. 첫 번째 10m 거리에 있는 타겟은 제자리에서. 사격 개시. 시작하면서 서서서 자세에서 두 발 연속. 올라왔어요. 공이 실고 올라왔어요. 오우야 가볍게. 8승. 좋아. 김명재.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우 나이스. 자 지금부터는 기동이죠. 기동하면서 두 발을 사격하게 됩니다. 전방 기동. 고. 가자, 가자, 가자 와, 긴장감 자세 같은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냥 걸음 걷듯이 약간 팔자로 걸으면서 상체도 세워서 걷는 걸 보고 저렇게 걸으면 판동이 좀 심한데 이거 자세만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존소가 높지 않을 것 같다 땅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기동을 하는 중간에 혹시 발이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런 불안 요소들이 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염려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와, 엄청 흔들렸네 와, 엄청 흔들렸네 와, 엄청 흔들렸네 자,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어요 움직이면서 해야 돼 움직이면서 해야 돼 아, 이거 봐 날아갔어 날아갔어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저희 쉬워보이도 생각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저는 멈칫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나간 건 있고 앞으로의 표정에만 집중하자 올라왔다 자, 구민철 타게 놀러왔습니다 자, 구민철 타게 놀러왔습니다 오,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오, 저거 완전 잘 들어갔다 그렇지 탄창 교환 자, 이제 네 발이 다 나갔기 때문에 탄창 교환하고요 네 네 전반 기동 고! 자, 열두 발 남았습니다 자, 구민철 타게 먼저 올라왔어요 우와 구민철 두 발 적중 자, 김명재 그렇지, 어우, 위안할 뻔했다 다행이다 오, 바로 올라온다고? 오, 바로 올라온다고? 이걸 들어간 거예요? 어, 한 번 빨리 설마 저거 안 맞았을까? 자, 구민철 지금 마지막 후방 기동을 하게 됩니다 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건 뒤로 가는 소총 기동사 아쉽지 않겠다 후방 기동 다 넣어, 다 넣어 할 수 있잖아 고! 자, 네 발 남았고요 두 발씩 쏩니다 자, 멈추면 안 되고요 자, 뒤로 가면서 쏴야 됩니다 덜컹 걸릴 수밖에 없지 흠 표적이랑 내가 점점 멀어지면서 사격을 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멈추면 안 돼 후방 때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울창 자, 힐 사전 정렬 타창 제거 와, 멋있다 이야, 20발 중에 몇 점 가져올지 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결승사전 미션 2라운드 소총기동 사격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민철 김명재 대원이 명중시킨 탄핵의 수는 총 20발 중 16발입니다 16발입니다 16발 4개 놓친 거예요 김명재가 3발 놓쳤네 구민철은 한 발 놓치고 그러나 UDT 김명재 대원 미기동 1회로 아 이때 섰어요 한 발 감점이 되어 총 20발 중 최종 15발입니다 네 그게 15점입니다 1라운드 소총기동 사격 특전사가 승리했습니다 대박 도움말 2번 한글자막 by 한효정